네 안녕하십니까. 김능부의 총선진단입니다. 투표율인 오늘은 개표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치부 기자들도 참여해서 지금 투표율과 함께 각 당의 어떤 선거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정치부 송희희 기자를 모시고 투표율과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선거평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율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투표가 15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4,33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오후 5시 현재 전국 투표율은 62.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해 9.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65.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과 울산, 전북 순위입니다. 서울은 64.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 이어 오렌지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국민의당입니다. 선거 투표일 하루 전날인 14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4일간 400km 국토 대종주를 광화문광장에서 마치면서 반드시 일당이 돼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에게 본때를 보이겠다, 국민 무서운 줄 알게 하겠다고 호언하면서 정당 투표는 기호 10번 국민의당에 꼭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이번 총선 전략은 분할 투표인 셈입니다. 지난 1월 안철수 대표가 귀국하면서 정치권은 안 대표의 보수 통합에 모든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안 대표는 보수 통합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역구 후보는 공천하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민의당의 과제는 안 대표의 지지도를 당의 지지율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편 안 대표가 지난 3월 초 보름 동안 대구 의료봉사 활동을 마치면서 국민의당 지지율은 5.1%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태규 사무총장은 국민의당 리더십 한가운데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부인할 수 없다며 국민의당은 안 대표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 정치를 바꿔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4년 전 안 대표를 믿고 국민의당을 밀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안 대표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지난 녹색 돌풍에 이어 오렌지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민생당입니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 본투표일인 오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 합의회를 국제학교에서 투표를 마친 뒤 이번 총선을 통해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3지대 정당에 제대로 서서 중심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고 중재하고 합의를 이루는 다당제 합의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번에 쌓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민생당은 호남에 기반을 둔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 3당이 합당해 출범했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만, 구민의당은 비례대표에만 후보자를 공천한다는 전략이지만 민생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양쪽의 후보자를 모두 공천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생당은 출범 당시 청년 및 미래세력과 소상공인세력과의 통합을 주장하며 호남 정당 이미지를 벗고 중도개혁의 전국정당으로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각 계파 간 정당의 정체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내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바른미래당계는 호남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이대로 계속 간다면 호남의 안주에서는 지역주의 정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도부는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앞세우며 범진보 비례대표 연합정당에 불참한다고 밝힌 반면 대한신당 민주평화당계는 호남의 개혁가치를 지역정당으로 폄훼하지 말고 반호남주의와 반개혁주의를 시정하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역구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은 민주당의 유명인사를 앞세워 선거운동을 하는 등 지도부와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정의당은 꿋꿋이 정치개혁의 길을 가기 위해 원칙을 지켰다며 원칙과 정도를 지킨 정의당을 이제 국민들께서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저녁 심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화정역 광장 앞에서 마지막 불꽃 유세를 펼쳤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더는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보고 싶지 않다면 정의당을 지켜달라, 내일 상식과 원칙이 승리하도록 만들어달라고 호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사전투표가 끝났다며 제1당과 2당은 결정됐고 총선 변수는 오직 한 가지, 정의당만 남았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느냐 마느냐가 다음 국회 성격을 규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의당의 힘만큼 21대 국회는 변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정의당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 비례위성정당들이 창당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될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 여파로 인해 정의당의 지지율은 지난 3월 말 3.7%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비례위성정당이 출연하기 전 총선 목표로 정당 득표 최소 20%, 원내 교섭단체를 내걸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례위성정당으로 인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역인 여영국, 이정미, 김종대, 추해선, 윤소화 의원 등의 지역에서 뛰고 있지만 심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구는 당선을 자신하기 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얻은 비례 최종 득표율은 7.2%였으며 국회 의석수는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와 심 대표의 두석 등을 포함해 총 6석이었습니다. 이번엔 고 노 전 원내대표 없이 치르는 정의당의 첫 총선. 과연 원칙을 지킨 정의당이 유권자의 마음에 흔들 수 있었을까요? 잠시 후 결과가 발표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